자 이번꺼는 제이빈인꺼 같애요 자 여보세요 예 형 안녕하세요 아 제이빈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인다 형 자 운을 강하게 아까 뭐라 그랬죠 이제까지 다섯번 실패했던 082 이니에스타 은카도전입니다 아 082 이니에스타 오케이 어우 제이빈까지 사놨네 자 포인트도 있고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할줄 알죠 하실줄 아시죠 어디 내가 이제 아이유 레디하면 5 4 3 2 1 고 고 고 고 고 오케이 네 감사 네 그럼 제가 아이유 레디까지만 이따 할게요 자 그럼 기다려주시고 네 형 알겠습니다 제물부터 들어갈게요 네 자 제물도 센스있게 4개나 사놨어요 아 우리 센스중이야 제빈님 자 흑형 4마리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 말하면 안돼 그런 말하면 어 방송통신위원에 걸립니다 어 자 4마리라니 자 동정하겠습니다 위험한 발언이야 자 갑니다 원샷 자 좋구요 아니 내가 하고싶은 말을 대신해줘서 하하하하 농담이야 농담 나는 그런 말 안쓰잖아 자 자 애무라 박지성의 절친 투샷 자 좋구요 세번째 갑니다 망당다 망당다 아 망당 너무 못생겼다 진짜 자 3샷 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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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빰빰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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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마무리 자 뽀샷 어 내가 좋아하는 콤판니야 콤판니 자 좋구요 아 잘터졌어 각인데 저 지금 놀랐어요 형 왜왜왜왜 방송하고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아 원래 정이 아 하셔가지고 붙은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? 하하하하 자 이제 어 들어갑니다 자 다들 추천한번씩 부탁드리고 자 이니스타 오카 주인분이 네번 터트리셨대 다 포인트 써주십시오 형 아 깜빡할 뻔했어요 땡큐 땡큐 자 포인트 쓰구요 네 자 이번엔 과연 붙을것인가 자 여러분 힘을 주세요 자 이니스타 어딜 보고있는거야 여러분 저 여섯번 터지면 정말 맨봉옵니다 나 같으면 그냥 사겠다 아 오미가 있어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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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강화 시작은 자 갑니다 Are you ready? 5 4 3 2 1 0 고고고고고고 고아오오오오 오오오 마이 가아아아아아 다섯번째 시도 폭파 아 이런 아 어떡하지 이거 포인트까지 썼구만 바르샤 선수들은 강화가 정말 안되네 자 복구 한번 갈게요 아 이제 마음이 아프다 자 미친복구 미친복구 자 둘 오 좋구요 둘 셋 셋 셋 아 셋 셋 아 아 겁나 아깝네 아 아 형 고생하셨습니다 와 진짜 재이민이 항상 고맙구요 땡큐 네 자 유튜브에 올려낸 드릴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땡큐 땡큐 아 아쉽다